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 지금 저는요 짜잔 너무나 유명한 헤일리 킹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정규 과정을 밟고 있어서 옳았구나 너무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어 막 이러면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헤일리 킹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헤일리 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헤일리 킹이고요 원장님과의 인연을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마스터라는 과정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원장님 특강을 나누시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모델이 되면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인연은 그 전에 시작됐고 그 전에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인연이 그때 시작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요 좋아요?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울면 안 돼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2022년 새 신제품 색조들로 헤일리 킹에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변신시켜 나갈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되지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가면 헤일리 킹은 일단 이뻐 근데 써클렌즈 낀 것도 아니고요 실제 눈동자예요 오렌지 브라운 옐로우 브라운의 톤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 테두리가 까매 보통 레드 브라운에서 있을 법한 그런 선명한 동공을 탁 싸고 있는 그래서 눈이 엄청 똑똑하고 예쁜데 똑똑해 보여요 예쁜데 너무 청명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메이크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럽기까지 한 지점은 뭐냐면요 이 퍼스널 턴에 별로 지장받지 않는 색조에 별로 지장받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어떤 색이 어울립니다 주로 이런 이런 색을 쓰면 좋을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냥 다 써보려고요 다 얹어서 조화롭게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저는 베이스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블러셔를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하고 윤기 있는 혈색 나만의 고유의 색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가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요 미세 펄 파우더 하이라이트 퍼스널 톤에 어울리는 블러셔 종류들 이렇게 그래서 이 펄 파우더를요 양쪽 이렇게 쿵쿵쿵쿵 찍어서 파우더를 입혀주세요 먼저 입히고 자 톡톡 쳐서 덜어놓은 다음에 볼터치를 살짝 양면에 묻혀서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쿵쿵쿵쿵쿵 찍어서 펄 파우더랑 블러셔를 잘 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이 컬러를 브이존과 코끝이 만난 지점에서 쿵 찍을 거예요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자 이거를 나 볼터치 했어 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약간 건강한 혈색처럼 보여주는 정도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굴려주면서 윤기 있는 얼굴의 윤곽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 갈 거냐면요 슉 눈두덩 눈두덩에 싹 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요 이마 머리 쪽으로 싹 숨겨 지나가면서 턱선 그 다음에 코끝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색에서 은은하게 건강하게 보여주는 정도로 요렇게 마무리해줘요 라벤더 컬러는 옐로우 톤에서 느껴지는 단점을 한 방에 확 잡아줄 수 있는 아이거든요 요런 파우더 브러쉬를 살짝 굴려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눈두덩 요 C존 있죠? 여기 C존 C존을 살짝 요렇게 그다음에 언더 그리고 아까 볼 부분에 여기 코끝과 V존에서 만나는 지점에 요기에서 요렇게 하면서 요기가 점점점점 퍼지는 느낌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요렇게 커넥팅되게 요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눈동자 너무 예뻐졌어 자 그 다음에 요 밝은 색만 살짝 요렇게 묻히셔가지고요 자 천정 앞머리 부분에 살짝 위에 좀 짙은 라벤더 색만 살짝 천정 잠깐 보세요 언더 쪽에도 살짝 끊고 그래서 눈가에 좀 칙칙한 부분을 요렇게 라벤더로 잡으면서 아까 인디핑크 색하고 싹 커넥팅되게끔 요렇게 만들어서 끊기거나 얼룩져 보이지 않게 연결시켜주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 요기는 조금 요렇게 소프트한 실키한 마무리감이 됐는데 이런데는 윤기가 번들번들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레스 파우더로 유분기를 살짝 잡아줘요 지금 요 파우더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너무나 너무나 건조한 겨울이라는 점 그래서 유분기를 제거는 하되 실제로 내가 체감할 정도로 건조하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파우더 브러쉬를 이렇게 지나가주면 건조함은 없으면서 유분기는 겉에 유분기는 싹 이렇게 제거가 된다는 거죠 아카데미에서 제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파우더를 이런 큰 파우더 브러쉬로 툭툭툭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하게 하면 확실히 건조함은 없는데 유분기만 싹 잡아주는 게 한 끗 차이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유지되죠 그쵸? 브러쉬의 중요성도 너무 많이 깨닫고 뭐야 우리 아카데미에 너무 보물이 들어왔어 앰버서더야 완전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에 윤곽을 조금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그래서 컨투어인데 살짝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섞어서요 여기 팔레트 위에서 양 조절을 합니다 헤어라인에서 아까 커넥팅 되고 있는 거 지금 느껴져요 볼터치 여기서 볼터치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들어왔죠 하이라이터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 부분하고 살짝 만나줘요 그다음에 얼굴 외곽 한번 싹 쓸어주고 싹싹싹싹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얼굴 쉐이딩 했었던 컬러를요 살짝 이렇게 묻혔어요 또 잘 묻혀서 이거는 어디 할 거냐면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모 사이 살짝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할 거냐면 헤일리는 여기 이 라인 굉장히 샤프하고 이 라인을 막 컨투어링을 해야 되는 그런 쉐입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 할 거냐면요 코끝을 살짝만 지나가줍니다 살짝만 살짝만 지나가주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잔여물로 어디 갈 거냐면요 아이브로우에 싹 한 번씩 싹 지나가주고 그다음에 언더도 한 번 싹 지나가주고 이렇게 별 터치 안 했는데 되게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색 좋아하실 때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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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을 올려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컨투어링이랑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혈색으로 잡았던 딱 표놨었던 그 컬러감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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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색을 고대로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피부에 얹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색조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헤일리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선명한 사람들이 색조가 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건강한 윤기 있는 혈색은 조금 있을 필요가 있어서 아까 썼었던 색을 제가 펄 파우더하고 믹스해서 했었잖아요 이 칼라를 조금만 더 펑펑 얹으려고요 살짝만 그러면 눈동자 색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이 근거리에 있는 칼라이기 때문에 이 칼라감과 서로 시너지를 주면서 얼굴의 퍼스널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색을 조금 더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색을 보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색을 점점 더 돋보이게 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색조들이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메이크업 한 제품이 주인공이 되는 거를 경계하시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제품이 아니라 사실 주인공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색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 고유의 색 고유의 결 그것이 잘 드러나는 정도까지 쓰여야지 다 아무것도 안 남고 이 색조만 주인공으로 남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 웬만큼 건강한 느낌의 세련된 느낌의 메이크업 이런 정도로 이제 되고 나면 아이섀도우랑 아이라이너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런 뉴트럴 계열들을 제가 골랐어요 왜게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목구비가 화려한 사람들을 색조를 강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촌시러워져요 원래 화려한 이목구비는 뉴트럴 톤으로 그 본질만 잘 드러나는 정도에서 끝이 나야지 색조가 많이 튀는 거는 좋은 메이크업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헤일리가 들어왔을 때 저 이런 색들 많이 썼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센스가 있는 거야 그런 색을 쓰면 본인이 좀 손시러워 보이죠 색을 좀 많이 쓰게 되면 그죠? 살짝만 얹어볼게요 중간색 이런 포인트 칼라 블렌딩 할 수 있는 이런 칼라 아까 볼터치 색에서 썼던 칼라를 얹어놨잖아요 그래서 코어 계열의 색을 살짝 얹어서 사과 부분 위에 발라주고 제가 펄이는 아이서도가 잘 안 어울린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빈곱 빈곱 눈 보세요 눈썹 결도 쫙 잘 살아있고 되게 짙게 선명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쌍꺼풀과 속눈썹과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떡 뭐 하나 화려한 걸 얹어보세요 화려함이 너무 과해지는 거야 과해 뭔가 과해지면 이렇게 예쁘게 느꼈던 눈매가 어떻게 보이냐면 어우 과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색으로 살짝 음영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목고기를 화려하다 안 하다 구별 지을 수 있는데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화려하다 안 하다? 네 뭔가 펄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경우에는 선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어떤 눈썹과 아이라인의 선의 폭 그 다음에 그 눈 코 입이 조금 이렇게 몰려 있거나 조금 와이드 하거나 그래서 면적이 좀 많은 사람은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칼라들을 썼을 때 조금 드라마틱 하겠죠 근데 이렇게 눈썹과 눈의 폭이 좁고 혹은 눈과 눈 사이가 조금 좁고 혹은 쌍꺼풀이 크고 속눈썹이 길고 되게 음영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어 쉐입 자체가 작은 사람도 있고 조금 쉐입 자체가 넓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들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색결이 있고 그 고유의 선색결을 기준하에 더 그 그만의 선이 잘 살도록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섀도우를 펼쳐준다거나 혹은 언더 쪽에서 조금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라이너나 이런 걸 섀도우를 더 많이 해서 이쪽 이 눈두덩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왜냐하면 KBT나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서양인 외국인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거 같아 이런 한국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을 서구적인 얼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독일에서 온 친구가 질문해 주셨어요 서양인 분들은 손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쓸 때 결이 조금 거칠게 보여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많이 쓰기보다는 뭐 이렇게 스폰지로 많이 먹여서 좀 색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정성 들여서 베이스를 깔아주면 일단 안정적인 톤으로 보여지겠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본인들이 쓰시던 양보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양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눈가나 입가에 양이 아주 소량으로 묻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웻앤드라이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솜털이 많기 때문에 외탄 상태의 양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입체적인 것 때문에 더 메이크업이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쓰고 그 파우더 처리를 웻앤드라이로 탁 픽스해서 안정적인 베이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색조도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쓰는 게 만약에 두세 가지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정도로도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훅 나오고 훅 들어간 그 입체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음영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섀도우 양을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원래 바르던 테크닉에서 테크닉에서 좀 발라서 좀 많이 털어내고 던 다음에 살짝 살짝 색을 올리면서 차분 차분하게 좀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고 그냥 우리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K-스타일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심지어 글로벌 특집이 있어요 그 후이튼이라는 그 되게 아프리칸 아메리칸한테 메이크업 한 번 한 적 있고 안젤리나 안젤라한테도 한 적 있고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거를 보시라고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K-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그러는 와중에 섀도우가 이쪽은 음영 정도로만 조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볼터치 색깔 얹은 상태에서 섀도우를 하니까 이 색이 은은하게 저는 가까이 보이니까 이 색도 여기에서 살짝 보이고 또 원래 섀도우 색도 좀 들어가서 뭔가 조금 조화로운 느낌 뭔가 뚝 동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느낌이 되게 조화롭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언더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언더에 이 색을 왜 쓰냐 하면 눈동자 색을 좀 싹 잘 좀 더 서포트해 주고 싶어서 섀도우를 했고요 이제 펜슬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그래도 음영하고 색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해 볼게요 동공을 살짝 올려서 속눈썹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 가요 과장되지 않게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을 살리는 정도로만 아이라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3분의 한 2 정도 되고 나면 요 바깥쪽 바깥쪽은 아이라인을 바깥쪽으로 그릴 생각이에요 잠깐만 보세요 요거는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하는데 기억나죠? 네 그래서 바깥쪽은 조금 선을 선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은 속눈썹 위로 라인을 그리고 동공으로 지나가면서는 속눈썹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빨리 브러쉬로 잠깐만 까무세요 브러쉬로 빨리 블렌딩 매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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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펴주고 다시 인상편 보고 앞쪽에도 빨리 이렇게 펴주는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할 때랑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좀 테크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편전 앞부분과 뒷부분은 살짝 이렇게 찾아주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지금 얘는 펜슬이지만 약간 촉촉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이때 웨단드라이를 좀 해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포인트 섀도우를 묻혀서 살짝 섀도우를 위에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속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상관없는 색을 바르는 게 아니라 아까 썼던 색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라이너가 끝났습니다. 이제 뷰러를 할 건데요. 뷰러를 괜찮아요. 꽁꽁꽁꽁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카라를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예요. 아 그래요? 깔끔하게 발랐어요. 오 오 오 오 마스카라 똥을 이걸로 살짝 떼주는데요 꼬치로 살짝 따뜻하게 나무로 부어줘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 똥을 살짝 띄어줘요 다시 한번 자 이제 아이브로우 갈게요 이 스모키 칼라랑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쉬 브라운 애쉬 브라운 다시 갈게요 자 브로우도 두 가지 칼라 다 쓸 거예요 스모키랑 애쉬 브라운 두 가지 칼라를 쓸 건데요 먼저 이렇게 열면 여기에 섀도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로 면처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면처리 해주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 있기 때문에 그냥 토닝만 해주는 정도로 살짝 해줄게요 스크루 브러쉬로 살짝 구르게 톤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콧볼에서 지나는 이 지점 여기가 시작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네일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을 잘 따라서 스크루 브로우 결을 따라서 싹 연결해주면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만 메꾸는 느낌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색을 쓰다 보면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멋진 결만 잘 살리는 정도로만 끝내줘요 아까 썼었던 애쉬 브라운 펜슬로도 연결을 해주는데 좀 메꿔줘야 될 거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스모키 컬러와 애쉬 브라운 컬러가 삭 섞여서 눈동자에서 오묘하게 섞여져 있는 컬러감이 여기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섞어주세요 앞머리 부분을 앞머리 부분을 결따로 좀 그려서 균일한 톤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베이스를 어디다 쓸 거냐 하면요 브러쉬에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브로우를 정리하는 데 써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살짝 브로우 주변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 중으로 인해서 그냥 아주 정돈된 엘리의 눈썹 형태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이 미모 어쩔 자 그런데 지금 립 바른 거 아니거든요? 하윤리가 립을 안 발랐어요 그쵸? 네 립 바른 거에요 입술이 워낙에 짙고 선명해요 그래서 나 이거 써보려고 어떨까요? 재밌을 거 같아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왜냐하면 그때 전 참시에서 이거 발랐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뉴트럴한데 조금 이렇게 화사한 색감으로 그리고 이게 트랜스펠런트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원래 색이 배어 나오고 그 위에 화사함만 살짝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계절적으로 예쁘죠? 청순 청순 어떡하지? 입술선이 어쩌지 네 이제 제가 반쪽만 이렇게 했는데요 반쪽 마무리하고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와 진짜 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기록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일단 저는 이 립이 베스트인 거 같아요 립이 평소에 안 써봤던 컬러인데 또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리는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하는 립이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다양한 컬러감이 이렇게 다 맞아지는 사람을 만나서 또 너무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헤일리 씨가 질문이 몇 개 채널에서 받았다고 일단 첫 번째로는 해외에 계신 분이 원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외국인 신분이어도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근데 언어가 되셔야죠 한국말을 할 수 있으셔야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아카데미는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닐 수 있죠 원장님도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영어 서포터즈들이 영어와 중국어 서포터즈는 아카데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우러 오실 수 있고 K뷰티의 핵심을 꼭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성피부를 가진 사람이 광나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비결 일단 기초제품은 오일프리 제품들로 해서 조금 쓰시고 수분감이랑 발란스를 잘 잡아주신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파우더까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윤기 있는 제품들을 그 위에 살짝 한 스팟스팟을 예를 들면 광대 부분이라든가 이마라든가 그다음에 코 끝 살짝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쓰셔서 살짝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셔야지 실제로 윤기 있는 메이크업을 애초부터 시작하면 무너질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보다 우리 인체내에서 배출하는 천연보스민자라는 것이 더 많이 배출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금 관리 기초해서 관리하신 다음에 표현들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인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건데 사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이 보신 저의 첫인상과 그 이후 네 내가 본 헤일리의 첫인상 아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완벽해 너무 예뻐요 예쁜 사람이 예쁜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뷰티의 관점과 자기 본인만의 철학을 채널에서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든 도움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응원하고 사실 저는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과 그것이 계속 계속 발전되고 진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 복이 드문 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입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메이크업을 잘 지우는 법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메이크업에 대한 철학 메이크업을 잘 지우는 법은요 지금은 황사와 코로나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클렌징 티슈를 1차 세안제로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1차 세안제로 다 닦아서 러빙하지 말고 폼클렌징 바로 쓰시지 마시고 먼저 1차로 세안하셔서 황사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먼저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2차 세안제로 그 닦아낸 클렌징 티슈로 물을 주물주물해서 묻히시면 그게 피부에 묵은 각질과 묵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걷어낼 수 있는 좋은 툴로 사용되거든요 거기에 아주 소량 폼클렌징 사용하셔서 그 부분들을 깨끗이 지워내셔서 깨끗하게 세안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립이나 아이나 마스카라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은 꼭 립앤아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는 꼭 추천드리고 색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베이스만 한다 그러면 립앤아이 리무버는 필요 없지만 색조까지 가시는 분들은 세 가지 3단계로는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피부과에서 돈 많이 내면서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데일리로 항상 내 피부 상태에 맞는 클렌징 루틴이 생긴 분들은 피부 상태가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시사철 사실 한여름엔 너무 덥고 한겨울엔 너무 추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정도의 클렌징은 꼭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던 게 선생님의 메이크업 철학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제 메이크업 철학은 한 워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름다움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아름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뷰티 철학이고 영어로 하면 뷰티 스탑스 브로브 유저스 빌리 입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예쁜 제자 헤일리와 멋있는 원장입니다 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